네 네 사무실에 들어올 때 앞에서 복장을 다 추고 마찬가지를 새로 하고 있도록 하는 것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 바로 들어갑니다 연습이랄게 없습니다 바로 현장입니다 그 시간부터 매트로 부숴드릴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실수 하나 고주대 신규 직원 왔는데 고주대 신규 직원 누구십니까? 고주대 신규 직원 누구십니까? 3매입니다 단계 으음 여기가 센터 많은 센터고요 고주대 신규 직원으로 올라왔어요 네 정독님 대기 네 아 죄송합니다 신규 대원이라 그래서 저는 현장 한 번 받으세요. 네. 현장 한 번 받으세요. 바로 현장 제 배가 도와줄 수 있도록. 네. 네. 그럼 화장실. 이거 한 장씩 받고. 네. 이렇게 다시. 이렇게 받으세요. 이게 계급이죠 계급. 네. 계급 다 모르죠? 네. 두 개 붙은 사람도 있고 세 개 붙은 사람도 있고. 소방사. 소방사. 쏠병. 그다음에 세 개가 소방교. 네. 네 개가 소방장. 다 해볼 수 있겠죠? 네. 네. 해볼 수 있겠죠? 네. 그다음에 청소 방법. 이 센터에 제일 막내니까. 응급 다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분리수거 하고. 그다음에 중통된 장소. 네. 연예인에게 바닥 청소라니 청소라니. 라고 외칠 연예인은 어디 갔나 봅니다. 어느 조직이나 쫄병은 바닥부터. 바닥부터 시작하는 법이죠. 그나저나 한 성깔 하시는 분노의 우리 조동혁 대원. 성질머리는 이제 죽이려는 걸까요? 아. 잠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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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제 어디 가면 어디 가면 어디 간다고 이야기하고. 네. 얘기하고 가. 나 찾을 수 있으니까. 아 알겠습니다. 알겠죠? 네. 자세 30분 동안.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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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청소한 게다가 그쪽으로 왔고. 괜찮아요. 컴퓨터.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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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다음에 또 보셔야죠. 감사합니다.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하는 자습 시간. 암기해야 할 오늘의 필수과목은, 우전교신용어들입니다. 날날날나 날날날나 오라杯 해바날날나 여기가 나머지 훔chn음 어디가요? 공부하고 있어 어디오세요? 공부하고 있어 어디 가세요? 공부하고 있어 전 역시 커피 한 només 마시고 맛있는. 왜? hottest 커피 가운데만 마신다는 거. 아für 커피. 블랙 커피 마시고 맵니까 커피 마시는 건 thou what 일부러? 커피 형 Уru vie, 형 Electric이 어디 갔나 마실까? Helpλη 형 Trevor 창시 Formation Hey? 아이고 안맞灰겠어. teu 맛 안 어때? enter? pound Punk amici N 9 Jan 물 마신다 커피 드실 분 계십니까? 따뜻한 거요? 네, 저도 따뜻한 거? 따뜻한 거 지금 시원한 거? 따뜻한 거 시원한 거 모르겠는데